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즉, 함수 호출 콘텍스트의 마지막인데요. 자, apply와 call이라는 거 우리 함수 시즌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apply와 call을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this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제가 함수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함수를 하나 정의했는데요. 자, 이러면 펑크예요. 자, 펑션을 제가 자른 거예요. 자, 이 함수를 호출하는 세 가지 방법 인데요. 그냥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리고 함수.apply 하고서 첫 번째 인자로 all을 주고 첫 번째 인자로 p를 줬을 때 이 각각의 함수 안에서 이 this의 값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번에 스위치문이 나왔는데요. 스위치문은 우리 배운 적 없어요. 예, 이전 시간에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스위치문을 말씀을 드리면 이 스위치문은 조건문과 예,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라고 하는 이 고문은 이 스위치라고 하는 이 키워드 뒤에 중과, 괄호에 있죠? 이 괄호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왔을 때 그 값이 만약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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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this 안에 들어오는 이 this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이 케이스문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얘가 실행이 되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케이스문은 끝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값이 2라고 한다면 케이스 2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이것이 실행이 되고 브레이크를 만나면서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2가 들어가 있다면 바로 이 케이스 2에 해당되는 얘를 실행을 시키고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을 계속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언제까지? 브레이크가 나타날 때까지. 바로 이게 케이스문이고 케이스문과 조건문은, if문은 마치 y문과 포문처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좀 더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아무튼 여기 있는 이 펑크의 스위치문의 this의 값이 어... 케이스 5 는 뭐죠? 여기 있는 이 빈 객체입니다. 그리고 p는 역시 빈 객체예요. 그리고 윈도우는 전역 객체이죠. 자, 어떻게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예, 무엇이 출력되느냐를 보면 예, 각각의 상황별로 this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가를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거, 제가 그냥 결론은 곧 실행을 시키지 않고요.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첫 번째 거는 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호출이기 때문에 얘는 얘 안에서 일반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면 this의 값은 바로 윈도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punk라고 하는 저 이 함수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 apply를 실행을 시킬 때 apply의 첫 번째 인자는 그 함수의 호출 컨텍스트를 여러분이 직접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 punk라고 하는 이 함수의 실행 결과는 이 함수 안에서 this는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이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이 객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케이스 5가 걸리면서 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punk apply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인자로 p를 전달했잖아요. 즉, p에 담겨있는 객체를 전달했기 때문에 바로 이 케이스 문에 해당되고 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좀 정리하면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의 어떤 특이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예,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언어들에서 이 객체 함수라고 하는 것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객체에 강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 객체 안에 이렇게 봉인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객체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재미 삼아서 얘기하자면 이 객체가 master, 즉 주인이라면 함수는 slave, 즉 노예와 같은 예, 그런 구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는 함수 하나하나가 일종의 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는 바로 window라고 하는 전역 객체에 소속이 되고요. 또 이렇게 호출하면 o라고 하는 객체에 소속이 되고 이렇게 하면 p에 소속이 됩니다. 즉, 함수는 하나의 개인이지만 그 함수가 어떻게 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window 위에 소속이 되기도 하고 또 o라는 객체에 소속일 수도 있고 p라는 객체에 소속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현대사회가 이 한 명 한 명이 개인으로서 뭔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옛날보다 훨씬 좋은 사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불관계가 되는 순간에 누가 돈을 주느냐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문제에 직면하는 순간에 대단히 맥락적인 노예제도가 만들어지죠. 저는 그것을 컨텍스추얼한 노예제도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마치 이 함수도 누가 호출했느냐에 따라서 맥락적으로 이 함수가 어떠한 객체의 슬레이브, 노예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든 비유니까요. 요거는 비유는 그냥 비유는 비유일 뿐이죠. 재미삼아 한 이야기고요. 어쨌든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독립적인 어떤 주체이면서도 그것을 호출하는, 어떻게 호출하냐에 따라서 다른 누군가에 소속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